오늘의 시는 개간대산문학 2022년 제8호에 실린 김대응시은의 시 샛별과 보고또 그리움입니다. 샛별 모두가 잠이든 어둠의 바다 그 바다 이외에 홀로 떠 반짝이는 한 영혼 모두가 잠이든 밤하늘의 시공간 그 하늘에 홀로 반짝이는 별 하나 그와 그 별이 만난 순간 무한의 대화가 흐르고 있다. 보고 또 그리움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당신입니다. 오늘이 아쉽고 내일 만남이 그리운 당신을 향한 그리움 오늘 홀로 있는 시간 왜 이리 길게만 느껴지는지 당신을 만났을 땐 왜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 영혼 그리움처럼 머물 수는 없을까 반절함입니다. 낭송은 김대응 시인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3 4 5 5 5 5 5 6 6